안녕하세요. 날씨온 유세리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신가요?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보 기간 동안 평년보다 낮아 다소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27일에서 29일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눈뜨는 비가 오겠고 27일 오전에 동해안에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새해 첫날에도 눈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서 눈이 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서울 지역 10일 예보 살펴보시죠. 29일 일요일 오후에 구름 많고 눈뜨는 비가 오겠습니다. 1월 1일 오후에는 구름 많고 눈뜨는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0일 예보였습니다.